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아주 겁나게 흔들어 새끼고 있죠 아주 크게 흔들어 새끼고 있는데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효과가 제대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크게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가 테이퍼링이라는 언급이 오래 한다는 게 처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그렇게 쉽게 테이퍼링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반응이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는데 오전에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팔다가 하고 있는데 크게 흔들고 있어요 크게 크게 흔들어 대고 있죠 금요일 효과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의 약발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끝났다 아주 신선한 재료의 유통기한은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됩니다 오늘 지나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죠 그러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약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델타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흔들기는 제가 보기에는 페이커성 흔들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이죠 셀틴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습니다 호재가 만발해 있죠 지금 코스닥은 우리나라 지금 오늘도 1.5%나 빼고 있죠 거의 미쳐버렸죠 3% 빼고 또 1.5% 4.5% 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망해가는 증시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코스피도 0.9%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양호했죠 나스닥이 올라섰고 올라섰고 나스닥 선물이 0.1% 0.2% 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너무나 크죠 일본 증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지수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의 이런 매도세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도를 좀 넘어섰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많은 투자 참여자들이 테이퍼링 이슈 있는데 주말에 또 코로나 상황이 델타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여지가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좀 회피하고 보죠 이런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겁먹을 상황 아닙니다 크게 겁먹을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흔들어 되죠 외인들이 쭉 팔았다가 900억까지 팔았죠 700억까지 순식으로 팔았다가 쭉 끌어올려서 200억 플러스까지 왔다가 다시 쭉 내려서 760억에서 팔았다가 다시 올려서 이제 마이너스 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기관도 좀 팔다가 샀다가 다시 슬며시 팔다가 다시 샀다가 하고 있죠 지금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 쪽도 지금 외인이 팔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쭉 매도하죠 매도했다가 다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지금 매도했다가 매수 들어와서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 쪽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죠 특히나 이 코스닥 쪽을 아주 크게 흔들어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금요일에는 원래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드는데 여기에 지금 아주 큰 그런 건 있죠 테이퍼링이라는 아주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흔들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오늘 뭐 잘 나갔죠 아주 잘 나가는 흐름이 또 진행이 되었었는데 잘 나가다가 또 지금 저렇게 흔들어 대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을 잘 찍은 했죠 21선 받고 쭉 올라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장 분위기가 아주 어둡게 지금 흘러가면서 지금 무려 0.5%나 셀트리온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시위즈에 500원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도 4% 이상 올라갔었죠 4% 이상 올라가다가 2% 그래도 제약이 지금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너무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지금 흔들어 대고 있죠 아주 크게 지금 흔들어 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오늘 금요일에다가 테이퍼링 약발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쉽겠죠 공매도 입장 외인들 입장 뭐 이런 메이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좀 크게 흔들어서 또 신용 많이 쓴 물량들 그런 것들 또 털어내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봐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바이오 대정화금 자 이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조목들도 또 주말을 앞두고 또 백신에 대한 이런 지금 우려감이 좀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셀리버리 같은 거 끝도 없이 하라고 하죠 끝도 없이 아주 그냥 박살을 한번 제대로 내주겠다 그런 분위기로 좀 밀어내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전기전자 반도체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6% 오르고 있고 DB하이텍이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소재 여기가 이제 좀 강세고 셀틴은 좀 올라서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보압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하락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지금 분위기 좋지 않죠 기아 현대차 다 1% 2%씩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 보면은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지금 이 테이퍼링에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런 게 겹치면 이런 제조업 부분은 상당히 힘을 쓰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크게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코로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 셀티리는 그나마 양화죠 그리고 코로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조목들은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파라다이스도 보면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지만 모멘텀 얻기가 지금 쉽지 않죠 지금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셀티리오는 천원 정도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헬스케어가 계속 좀 약세죠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약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금 수급이 좋죠 외인들이 지금 많이 팔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외인들도 팔다가 다시 들어오죠 지금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거다 롤링이 거의 멀미 날 정도로 롤링을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심리적으로 어택을 많이 받습니다 금요일에다가 또 테이퍼링 뭐 이런 거 약발 떨어지기 전에 작업 좀 하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티리오는 뭐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셀티리오는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흔들고 있지만 오늘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지금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티리오는 지금 호재가 뭐 만발에 있죠 이제 국내 경증치료 획득 이런 부분과 EMA 승인 이런 부분 EMA 승인 이제 9월 달로 넘어갔죠 9월 달로 넘어간 게 완전히 좀 이거는 의외입니다 8월 정도 해서 9월 초에 승인 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순리대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뭐 지금 9월 달에 한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EMA에서 상당히 좀 많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셀티리오 뿐만 아니고 지금 리제네론이나 GSKP 하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 그냥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그래도 10월 달 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EUEC 쪽에서 목표를 10월 안에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10월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흔드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다시 이제 반동 좀 하고 있죠 크게 늙니다 지금 크게 내려쳤다가 올렸다가 크게 내려치고 다시 매수 들어오고 왔다갔다 그냥 뭐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죠 장난감이죠 놀이터죠 놀이터 외인 공매들의 놀이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특히 셀티리오는 아무 이상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